안녕하십니까. 안하이교수의 정은원입니다. 최저희입니다. 안현무형입니다. 소선진입니다. 문동욱입니다. 박윤철입니다. 태양입니다. 같이 같이 설날은 첫 새해가 밝았고 이제 설날이 이제 다 가는데 명절 잘 보내시고 팬 여러분들도 행복한 한 해 되시고 설에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너무 많이 드셔서 또 찰나지 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 한 해도 건강히 즐겁게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설 연휴 잘 보내세요. 팬 여러분 이제 캠프에 다가왔는데 캠프 잘 다녀와서 다 끔질해서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들께 다가가겠습니다. 저도 곧 캠프 가는데 올해는 야구장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올해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올해 만큼은 다시 한 번 팬분들과 가을에 함께 좋은 성적으로 만나뵙겠습니다. 곧 있으면 시즌 시작하니까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